잠깐 새벽에 씻고 가기 위해서 그 방에 씻으러 갔다가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 현관문에 센서등이 켜지길래 현관문 쪽을 딱 봤어요. 근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유독 조용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손나은씨.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대박 기운만 느낄 수 있다라는 귀신을 본 얘기를 하셨죠? 조명이! 네. 나은씨. 못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자님들 중에. 그 얘기를 좀 살짝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명이 이래서 무섭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 세트장에 귀신이 많이 추몰한다는 숙소가 있어요. 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 제가 잠깐 새벽 이제 씻고 가기 위해서 어 그 방에 씻으러 갔다가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 현관문에 센서등이 켜지길래 현관문 쪽을 딱 봤어요. 근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깜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남자였어요. 매니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 오빠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제 내려가서 오빠한테 어 오빠 아까 저 불러러 왔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키는 제가 갖고 있었고 현관문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지? 그러면서 나중에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무섭게 잘 못해요. 세영희 씨가 천만합니다. 네. 이 얘기를 나은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희가 조금 몸이 더러워지는 장면이 있어서 씻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물소리를 듣고 다시 나가겠지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씻었어요. 알고보니까 나은이도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느낌을 받았고 저도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는 들어왔었고 키는 저밖에 없었고 어우 삼장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어 좀 유명한 곳인데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세장 Ну 콘도라든지 촬영 영화 세트장 숙소 세트 숙소 원래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고 마침 그 3층의 같은 방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의 관리자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키를 여러 개 카페에서 갖고 있는 관리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 누군가가 키가 또 하나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면 이건 분명 여곡성의 대박을 꼭 그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태리씨 느낌 왔나요? 그분이 관리자였어도 귀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대박이 나야 됩니까요? 좋습니다. 대박 기운입니다. 정말.